그러니까 사소한걸로 화사건건 약을 올리고 시비를 간다 그거야? 아 돌아버리겠다니까. 그게 나 너 좋아해서 그러는거야. 형 좋아해도 그런식으로 약올리면서 좋아하면 안되죠. 하긴 방법이든 유치하긴 하다. 나까지 유치해진다니깐요. 이게 단순한 질투가 아니에요. 만일에 내가 수진씨랑 잘돼서 결혼을 한다? 난 뚝배기집에서 나와야 돼요. 수진씨랑 잘 돼가냐? 그것도 잘 안돼요. 왜? 잘돼간다고 했잖아. 잘돼갔었는데 요즘 와서 수진씨의 마음이 많이 변했어요. 어떤식으로? 그 얘기를 꺼내면 또 열받아요. 다음에 할게요. 지금 위치 추적 들어온거에요. 네. 지금 어디있어요? 방문 끝나고 아는 분 만나서 차 한잔하고 있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오후에 단체소님 예약도 있고 할 일 많아요. 하... 뭐 대답하나요? 네. 대답했습니다. 태경씨냐? 네. 아, 피곤해요. 정말. 어서오세요. 어머, 김사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무슨 소리야? 나 그저께도 왔다갔어. 어, 그래요? 저는 못 뱉는데. 내가 자기 아버지는 봤지. 가만있자. 우리 어디 앉을까? 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요. 네. 아, 좋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쳐주세요. 고마워요. 저, 우리말이야. 그, 도가니수육 하나하고 맥주 하나, 소주 하나 갖다 줘요. 식사는요? 식사는 뭐, 설렛탕. 보통으로 세게. 식사는 조금 나중에 갖다 드리면 되죠? 그렇지. 감사합니다. 어, 그러고 말이야. 그, 수육 가져올 때, 그 엊그제 먹었던 그 색다른 양념장 있거든? 그거랑 같이 좀 갖다 줘요. 그냥 보통 양념장 말고요? 어. 그, 주방 할머니께서 만드셨다고 그러던데? 아, 근데 그게 입맛에 맞으셨어요? 어. 그 수육을 그 양념장에 찍어 먹어 보니까, 아, 별미더라고. 어? 그래요? 뭐, 별것도 아니야. 자, 그러니깐 지금 고춧가루, 마늘, 고추장 다 됐잖아요? 네. 그러면 맨 나중에 양파만 요양으로 딱 집어넣고선 요렇게 넣고 그냥 저어주기만 하면 돼. 꼭 요리 드라마 부른 것 같다. 나 그런 거 보고 배운 거 아냐? 알아요, 할머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양념을 순서대로 넣어야 돼. 그리고 간은 딱 한 번에 맞춰야 돼. 간이 안 맞는다고 다시 넣고, 이거를 적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만든 즉시 빨리 먹어야 돼. 뒀다 먹으면 맛이 없어. 그럼 어디? 맛잠 한 번 보고요. 아이고, 그냥 먹지 말고 요, 요, 요. 수육에다 찍어 먹어 봐. 그래. 응. 괜찮아? 응. 당이 달지도 않고 너무 맛있다. 그럼 나도 어디 한 번? 나도. 해경이, 너도 한 번 먹어봐. 네. 맛있다. 맛이 정말로 괜찮아? 짱이에요. 난 짱짱이야. 어머니, 우리 이 양념장 한 번 개발해야겠어요. 뭘 세상스럽게 개발을 해요. 이건 이미 개발된 건데. 이까짓게 무슨 개발이야. 아니요, 할머니. 이거 진짜 대단한 실력이에요. 주방장님, 그럼 나는 저기 밥값은 하는 거예요? 해경이 말이면 맞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김 사장님, 방금 그 수육장 만드신 분이 저희 외할머니세요. 처음 뵙고 있습니다. 아유, 이 양념장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아유, 예. 오실 때마다 만들어 드릴게요. 예. 예. 아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늙은 일을 할 일 없이 왜 손님한테 끌고 와. 아니예요, 할머니. 이렇게 양념장 만드신 분을 직접 소개해 드려야 손님들이 실례를 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저분들 앞으로 수육 잡수 때마다 할머니를 꼭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내 단골도 생긴 거네? 음, 당연하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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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린이를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모님께서 공부도 가르쳐주신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고마워할 거 없어. 지난번에도 절 크게 도와주셨는데 또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정신력으로 병을 이겨낼 생각만 해. 예. 나야말로 예린 엄마한테 미안해. 지난 일을 마음에 두고 계신다면 훌훌 다 털어버리세요. 전 이미 다 털었어요. 모든 게 다 예린 엄마를 내가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아니에요. 사장님이 자꾸 그러시면 저까지 불편해요. 전 꼭 일어날 거예요. 그럼 꼭 그렇게 될 거야. 쉽네. 죄송합니다. 두 분 말씀 나누세요.